지난 겨울 저희 취재진은 수상한 이메일 여러 통을 확보했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삼성이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IOC 위원들을 상대로 탈법 또 편법 로비를 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보도를 하기 전까지 저희는 솔직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성공한 올림픽이란 국민적 자부심에 상처를 줄 수 있다, 또 국익을 해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들을 끊임없이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진실은 불편하더라도 감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지 한 특정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자본과 권력의 유착에서 비롯된 문제들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결과를 위해서라면 편법과 탈법을 묵인하고 또 그 과정의 공정성을 무시하는 시대를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SBS는 판단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하나씩 풀어드리기에 앞서 먼저 지난 2009년 12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특별 사면된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국익을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복귀해서 유치활동에 힘을 보태는 것과 올림픽 공식 주요 회원사인 삼성이 편법 또 탈법 로비를 위해서 회사의 자금과 조직을 동원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규정상으로 봐도 공식 후원사인 삼성은 특정 후보 도시 지원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회사 자금과 조직을 동원해서 편법 또 탈법 로비에 나선 겁니다. 특히 오늘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도 삼성은 지난 2007년부터 4년 동안 뇌물을 제공하면서 2009년 말에 특별 사면을 받는 등 혜택을 누린 걸로 적시돼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SBS가 취재한 특별 사면과 평창올림픽, 정경육착의 은밀한 뒷거래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삼성에 전달된 IOC 위원 27명의 이름이 담긴 비밀 리스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2010년 5월 7일, 이형국 당시 삼성전자 상무가 삼성 관계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사흘 뒤 회의 때 쓸 거라면서 내용의 검토를 요구합니다. 컨피덴셜리스트, 즉 비밀 리스트라는 제목 아래 영문 이름이 빽빽하게 나열돼 있습니다. 모두 27명. 2010년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들로 올림픽 개최지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발신자는 파파 마사타 디아.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이자 당시 아프리카 IOC 위원이던 라민디아크의 아들입니다. 라민디아크의 이름을 앞세운 명단에는 국제육상연맹 전현직 임원들과 아프리카 지역 IOC 위원 12명을 포함한 국제 스포츠계 거물들의 이름이 적혔습니다. 라민디아크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IOC 위원들로 파악되는데 삼성은 이 명단을 디앙리스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중간에 적힌 프랑스가 진다면이란 문구. 평창의 경쟁 상대이던 프랑스 안 씨가 1차 투표에서 탈락하면 포섭할 수 있는 IOC 위원들이라는 뜻으로 추정됩니다. 이 리스트의 목적은 당시 삼성 관계자들끼리 주고받은 이메일을 통해 이메일 안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황성수 당시 삼성전자 상무가 윤주화 경영지원실 사장에게 보고한 이메일입니다. 파파디아크와의 미팅 결과를 하면서 파파디아크를 라민디아크의 대리인으로 세워 리스트 속 26명을 직접 찾아다니며 평창을 위한 로비 활동을 하는 게 라민디아크의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전병렘입니다. 그런데 이 파파디아크는 IOC 위원 27명의 명단만 삼성 쪽에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국장, 국제육상경기연맹 후원금과 로비 자금 그리고 성공 보수까지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이 돈의 전체 규모를 계산해 봤더니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성공 보수를 빼고도 약 1,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0억 원이라도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한석 기자입니다. 파파디아크는 국제육상연맹 주간대회인 다이아몬드의 명단을 보내고 18일 뒤인 5월 25일 파파디아크가 당시 삼성전자 황성수 상무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제목은 스트릭틀리 컨피덴셜, 절대적 기밀이라며 보안을 강조합니다. 파파디아크는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과 삼성 간 후원 계약 액수를 제시합니다. 국제육상연맹 주간대회인 다이아몬드 리그에 삼성이 2010년 250만 달러, 2011년과 12년 각각 350만 달러씩 총 3년간 950만 달러.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우리 돈 110억 원을 후원해달라고 합니다. 또 자신의 아버지인 라민디아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의 정치 홍보자금 150만 달러, 약 17억 원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돈은 자신의 컨설팅 회사와 사적으로 계약하자고 제안합니다. 떳떳한 돈이 아니라는 걸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파파디아크는 나아가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캠페인 비용 15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2011년 7월은 남아공 더반에서 올림픽 유치 도시 선정 투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직전 6개월 동안의 로비 활동비를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석세스 피, 성공 보수입니다. 평창 유치가 확정됐을 때 받는 금전적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파파디아크가 요구한 돈은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성공 보수를 제외하고도 1,250만 달러, 우리 돈 140억 원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파파디아크는 삼성의 올림픽 유치를 위한 로비 대상으로 추정되는 IOC 위원들의 명단을 넘겼고 동시에 약 140억 원 규모의 후원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방금 보신 대로 콕 찍어서 국제육상연맹이 주관하는 대회를 후원해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삼성은 이런 요구를 과연 들어줬을지 정경윤 기자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국제육상연맹이 주관하는 다이아몬드리그 영상입니다. 2010년 8월 파리에서 열린 대회의 이름 앞에는 삼성이 붙어 있습니다. 삼성 다이아몬드리그.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육상 경기를 치르는데 경기장 곳곳에도 삼성의 배너가 노출됩니다. 2010년부터 12년까지 3년간 삼성의 로고는 다이아몬드리그에 이런 방식으로 등장했습니다. 파파디아크도 자신이 운영한 스포츠컨설팅 회사 파모찌의 홍보자료에서 삼성이 이 기간 다이아몬드리그의 타이틀 스폰서, 즉 대회 이름에 대한 권리를 갖고 경비 대부분을 부담하는 높은 단계의 후원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파파디아크가 2010년 7월 30일 삼성 다이아몬드리그 계약 성사를 확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SBS에 취재해 세계 육상연맹의 공식 파트너로서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3년간 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끝내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파파디아크가 요구한 대로 140억 원대의 돈이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히 후원 규모를 물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세부 계약 내용은 계약 시 통상적으로 삽입되는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면서 스포츠 마케팅과 글로벌 사회공원 차원에서 후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서울 유흥사 시장이었습니다. 라민디아크의 위세를 등에 업고 아들 파파디아크는 국제 스포츠 마케팅 시장에 진출합니다. 파파디아크는 지난 2007년 국제육상 경기연맹의 마케팅 컨설턴트가 됩니다. 파무찌라는 이름의 컨설팅 회사를 차려 국제육상연맹과 기업들 사이 후원 계약의 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아버지인 라민디악은 뇌물을 받고 러시아 선수들의 도핑을 눈감아준 혐의로 프랑스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아들인 파파디악은 지난 리우올림픽과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를 도와주는 대가로 올림픽 유치위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 취재해온 전명남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종 기자, 한 넉 달가량 취재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먼저 이 보도의 근거가 된 첫 시작이 된 이메일 이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건가요? 2010년 당시 황성수 삼성전자 상무와 삼성 관계자들 그리고 앞서 보셨던 로비스트 파파디악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이게 기간으로 따지면 2010년 2월부터 12월까지고요. 저희가 확보한 이메일의 숫자는 총 139건입니다. 이 안에는 디앙리스트로 이름 붙여진 IOC 위원회 명담부터 삼성의 각종 후원 계약 그리고 로비 계약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자금 집행 계획 같은 내용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삼성은 이건 정식 후원 계약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파파디악이 삼성에 요구한 여러 후원 계약권 가운데 오늘 저희가 전해 드렸던 게 국제육상경기연맹의 다이아몬드 리그입니다. 삼성 해명대로 이것이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그렇다는 거고요. 이메일에 드러나 있듯이 결국 이번에 문제의 본질은 파파디악 그리고 라민디악 부자가 삼성에 로비를 해 주는 대가로 요구한 것이 바로 이 다이아몬드 리그 계약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겉모습은 정상적인 스포츠 후원 형태를 띄지만 로비에 대한 대가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삼성은 IOC의 올림픽 탑 스폰서 그러니까 올림픽위원회가 선정한 전체 후원사입니다. 그리고 IOC의 규정상 이런 탑 스폰서의 특정 도시 유치 지원 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가들로부터 입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의하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돈을 건넨 배임증제 그리고 회삿돈을 빼내갔으니까 업무상 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IOC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다, 이런 결론입니다. 실정법을 위반했는지도 들여다볼 소지는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병남 기자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저희 취재팀이 스스로 던졌던 질문을 시청자 여러분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며 이건희 삼성 회장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그렇다면 IOC 규정을 어기고 기업의 자금을 편법 또 탈법적 로비에 활용하는 것까지 그대로 용인하고 또 묵인해야 할지 또 이런 활동의 대가로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 특별 사면되는 게 과연 정당한 건지 저희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삼성도 이런 거래들이 불법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든 후원 계약에서 삼성전자 본사와 파파디아계 존재를 숨기려고 한 흔적들을 이메일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삼성은 파파디아계와 또 다른 후원 계약을 추진하는 내내 삼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황성수 상무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윗선에 집중적으로 보고합니다. 삼성이 직접 표면에 나타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제1기획과 제3자 계약 추진, 표면상 파파디아계 관여가 나타나지 않음. 최종 계약 직전에는 삼성과 남인디약의 연결고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떻게든 디약 부자와 접촉한 사실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순수한 스포츠 발전을 위해 후원하는 기업 사업 행동이라기에는 석연치 않습니다. 삼성의 이메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회사 자금이 여러 올림픽 유치 도시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거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로비꾼에게 넘어간 걸로 추정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올림픽 유치 도시 선정 투표는 익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파파디아계 제시한 리스트에 IOC 위원들이 평창에 투표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어 눈먼 로비나 다름없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저희는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삼성과 디약 쪽 사이 거래를 전담한 걸로 보이는 두 사람, 바로 파파디아계와 삼성의 황성수 전 상무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여러 경로로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취재진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민경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메일 주소, 영문 이름 써니 황, 황성수 당시 삼성전자 상무입니다. 파파디아과 이메일을 주고받고 직접 만나기도 한 삼성의 IOC 로비 의혹 핵심 인물입니다. 황 전 상무는 또 삼성의 정유라 말로비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메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군교에 있는 자택을 찾아갔습니다.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기자라고 밝히자 만남을 거절합니다. 전화를 걸고 문자와 SNS로도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취재 요청 편지도 보내봤지만 봉투째 기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세네갈에 있는 파파디아객에게는 먼저 이메일을 통해 연락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8년 전 삼성과 소통했던 개인 지메일 주소를 이용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유치 과정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 취재하고 있으며 입장을 듣고 싶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메일을 보낸 지 반나절만인 현지 시각 낮 1시쯤 답장이 왔습니다. 짧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화가 난 듯한 표현을 써가며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거듭 인터뷰를 요청하자 자신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하는 말들은 불명예스럽다면서 질문을 미리 보내면 인터뷰를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IOC 위원들에게 평창 지지를 설득한 적이 있는지 삼성과 도움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파파디아악은 질문지를 받고 나서부터는 답이 없습니다. 황성수와 파파디아악, 사건 실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완전히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이한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핵심 인물인 파파디아악과 라민디아악 부자는 다른 올림픽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도 뇌물받은 혐의가 지금 드러난 인물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삼성이 이른바 검은 거래를 하면서까지 유치전을 펼친 이유. 이걸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원포인트 특별 사면과 복권을 받을 때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 법치주의 파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평창올림픽 유치를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 사면의 조건으로 사실상 내걸었기 때문에 이 회장 입장에서는 여론의 문매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림픽 유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결국 이건희 회장의 특별 사면은 잘한 일이라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로비를 한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0년, 2011년 당시 분위기를 좀 돌이켜보면 그때 평창이 세 번째 도전이다, 꼭 해야 된다 이러면서 국내에서도 사실 유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그랬던 만큼 삼성 입장에서도 국익을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희 삼성 회장은 2010년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시절 2007년에도 평창올림픽 유치활동을 벌입니다. 그런데 당시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강청완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창이 두 번째 동기올림픽 유치에 나섰던 지난 2007년. 삼성은 이때도 아프리카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 즉 아노카와 후원 계약을 추진합니다. 아노카측이 먼저 300만 유로, 우리 돈 39억 원의 후원금을 요구하지만 결국에는 30만 달러, 2억 8천만 원가량의 집기 제공으로 잠정했습니다. 합의했고 이마저도 결국 무산됩니다. 3년 후인 2010년 파파디아과 협상할 때 삼성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시종일관 저자세로 디아과와 무려 140억 원 규모의 후원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삼성이나 이건희 회장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후원금 계약을 맺는 데만 몰두합니다. SBS 강청완입니다. 삼성이 후원한 금액이나 협상 태도를 봐도 확실히 노무현 정부 때랑 이명박 정부 때 좀 차이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 원포인트 특별 사면을 받은 직후입니다. 또 이명박 정권의 임기가 2013년 봄까지 한 3년여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은 노무현 정부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상태였습니다. 올림픽 유치라는 목표는 같은데 삼성의 이런 태도 변화, 순수한 국익을 위한 희생으로 볼 수 있을지 의혹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당시 이명박 정부한테 뭔가 바라는 게 좀 많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삼성이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동안 이건희 회장이 특별 사면 같은 혜택을 누렸다는 겁니다. 권력과 삼성 간의 뿌리 깊은 정경 유착 구조가 존재했다는 걸 검찰도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저희가 오늘 전한 특별 사면과 또 삼성의 은밀한 움직임 역시 권력이 아쉽고 또 가려운 걸 자본이 긁어주고 자본은 그 대가로 원하는 혜택을 얻는 정경 유착의 한 고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도 보면 제가 하나 궁금점이 남았던 게 파파디아가 삼성 쪽에 국제육상연맹 후원금 말고도 또 이제 요구를 했던 게 정치 자금 또 성공 보수 이런 것도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더 취재된 게 있나요? 저희가 정말 전해 드릴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이 정치 자금과 성공 보수를 건네기 위해서 삼성과 파파디아 사이에 어떤 논의가 오갔고 또 허울좋은 계약으로 어떻게 포장했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 내일 이어서 저희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도 또 그동안 오랫동안 취재한 내용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이한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